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천음사주입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좀 길어요. 식신상관이 있는데 왜 나는 자기주장이 약할까? 입니다. 보통 식신상관이 있거나 발달되어 있으면 자기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마찰, 즉 관과의 마찰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식신상관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명식을 봐도 나는 그렇게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것 같으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상관은 우선 우리가 줄여서 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얘는 일간의 표현을, 일간의 의사를 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주장도 강하고 또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장관에 있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식상에 있으신 분들은 자존심도 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나를 봐도 나는 그렇게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첫째,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행의 차이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양간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관성의 유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아시다시피 남성은 양이고 여성은 음입니다. 남성은 양이고, 즉 펼쳐내려고 하고요. 여성은 음에 해당됩니다. 펼쳐내기보다는 그 고유성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똑같은 명식에 똑같은 식상이 있다라면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자기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행동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여성은 생각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걸 보시면서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사람들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걸 보셨다면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행의 차이까지 있어버리게 되면 훨씬 더 간극은 커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요. 음기운, 즉 금수기운이 강하게 되면요. 음기운인 금수기운이 강한 명식이 되면 식신상관이 금수기운인 거랑 상관없이 사주원국에 금수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차분해지고 그리고 좀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명인데 음기운이 발달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주장이 강해서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난명인데 양기운이 강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칠판이 지저분합니다. 다시 한번 들을게요. 네, 아유 깨끗해요. 아우 시원하네요. 네,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신해 일주인데 자월에 태어나고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갑자 그리고 여기에 개미 자, 지금 이명식 보시면은 물론 이제 식신이 지금 음기운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식신 자체가 수기운이죠.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식신, 상관 이런 거 발달되어 있으면은 자기주장이 대단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주장이 그렇게 강한 명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표출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여명, 난명 할 거 없이 자월, 자시에 태어나고 해수까지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조용하고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신, 상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식신, 상관은 무용지물인가 사용하지 않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식신, 상관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막 싸움 딱처럼 싸우고 자기주장만 하는 게 식신, 상관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기주장을 하도록, 자기주장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식신, 상관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든가, 글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표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병화 같은 게 이렇게 있다. 그럼 사주가 너무 추워서 여기 있는 정화하고 여기 있는 병화를 강하게 내가 쓰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활발한 명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로 조금 달라지죠.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다 병화를 이렇게 써넣었잖아요. 병화는 펼쳐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명식이 너무 차갑잖아요. 자월자시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병화가 있으면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음, 기운이 강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병화를 지웠다. 그럼 이제 내 명식이 너무 차가우니까 이 정화를 가장 쓰고 싶을 겁니다. 물론 병화가 있을 때에도 우선순위는 정화가 돼요. 왜냐면 정화가 더 뜨거우니까요. 근데 이 정화는 열정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사람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무언가에 꽂히면 쭉 밀고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소곳하고 조용합니다. 음기가 많아서. 남자라면은 그래도 조금 덜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명이라면 조금 더 강하겠죠.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임자 그리고 유자. 네 유자처럼 아시고 싶네요. 자 이 상태로 여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수기운이 정말 중중하죠. 음기운이 강합니다. 여성의 성별도 음인데 이 오행마저도 음기가 중중하기 때문에 실은 대단히 조용한 그런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관 속에 식신이 있습니다. 자 이 식신 지장관 속에 있어도 활발히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드러난 경우하고 지장관에 있는 경우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랑 좀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대단히 수다스럽다. 터커티브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여명인데다가 음기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식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또는 음기운이 강하지 않은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기운이 강하지 않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임수 그리고 병오 그리고 정미 임인 그리고 또 정미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명식은요. 여기 식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조용한 분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대단히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보고 판단하면 되냐면요. 이 5월이라는 게 양력으로는 6월인데요. 얘가 한 6월 10일부터 대략 한 25일쯤까지는 이 병화가 지장관 속에 있는 병화 이 병화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25일 이후부터는 정화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화는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 전 타임에 태어났다. 이 병화 구간에서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보는 것처럼 되게 뜨거운 명식은 아니에요. 화기운은 강하거든요. 그럼 화기운은 강하다라는 게 뭡니까? 막 드러내고 펼쳐내고 싶어하는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죠. 지나친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이 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자기 주장을 꽤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아주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25일 이후에 태어나셨다. 즉 5 중에 정화 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럼 이 명식의 세상은요. 대단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미시면 낮이잖아요. 너무 뜨거워지니까 거꾸로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술을 추구한다 그랬죠. 음기를 추구한다는 거죠. 와 그럼 예상외로 대단히 조용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5월에 출생하신 분들은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때가 정말 더울 때인가 아닌가를 잘 가늠하셔야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간과 아 마지막은 아니군요. 양간과 음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도 중요합니다. 이 양간은 남성성처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음간은 여성성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갑목이라든가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운이죠. 무토는 중립적인 기운이고요. 그리고 경금이라든가 임수 같은 경우는 음의 기운이죠. 많은 분들이 명리 공부 처음 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양간 음간하고 양음하고 지금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갑목하고 병화는 안 그래도 목화 기운이니까 양 기운인데 양간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 일간들은 아무래도 자기 주장이 조금 더 강하겠죠. 남성성이 강한 거니까요. 그리고 경금하고 임수 같은 경우는 양간이기는 하지만 금수니까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조금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관성의 유무가 정말 사람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극명하게 드러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면 대단히 쉬울 것 같으세요. 이 관성이라는 거는 일간을 제어하고 이렇게 누르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식신상관은 그 관성을 내가 걷어낼 수 있는 기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식신이 있는 분은 평관이 있는 경우에 왜? 얘네 둘이 서로 식신이 평관을 극하는 관계니까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정관이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나 하면요 자 평관이 일간이라는 걸 막 짓눌러요. 으하구 막 짓눌러요. 그럼 일간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걸 유전자. 세포라고 생각하신다면 일간이라는 세포가 대단히 답답해 하겠죠. 자 근데 마침 내가 식신이라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일간이라는 유전자는 식신을 더 강하게 쓰려고 할 겁니다. 평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관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일관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관 입장에서는 평관만큼 답답하진 않겠지만 답답함을 느낄 거고요. 그러면 일관 입장에서 상관이라는 유전자가 왔을 때 이 유전자를 강하게 쓰고 싶겠죠. 물론 모든 명식이 식신이 있다고 평관이 있지 않고 상관이 있다고 정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게 크로스로 반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평관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상관이 있다. 그럼 이 상관이 평관을 밀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밀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평관이 일관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일관 입장에서는 이 유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거고요. 그럼 이걸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는 과정에서 이게 식신이든 상관이 든 중요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세포는 일관이 세포라고 한다면 그거를 명리 공부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유전자를 좀 더 강하게 쓰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정관이 있고 여기 식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관이 일관을 제어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 정관은 일관을 아주 강하게 제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텐데 그건 당연히 싫겠죠. 그럼 이 유전자가 식신이라는 유전자를 쓰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식신이라는 유전자가 이 정관이라는 유전자를 쳐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 마저 떨어질 때 그리고 서로 비슷한 위치에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관이 시간에서 일관을 강하게 제어하고 있는데 식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없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표출하겠죠. 왜냐하면 평관이 일관을 강하게 제어하고 있으니까 답답함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일관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식신이라는 유전자를 훨씬 더 강하게 쓰게 됩니다. 마지막 다른 예시 들어봐 드리면요. 일관이 있고 관성이 대단히 강하게 있다. 그런데 지장간에 식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고 그래도 똑같습니다. 왜?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쉬우세요. 관성이 일관을 강하게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관이라는 유전자는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강하게 쓰려고 하는 형태가 보이겠죠. 물론 지장간에만 이렇게 있다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식신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친한 사람과 있을 때나 또는 이 사람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식신이라는 유전자를 매우 강하게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네 가지를 들어서 식상이 있을 때 식상이 있더라도 자기 주장이 약한 경우 더 강해질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거든요. 1, 2, 3, 4번 중에서 사실은 이 4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명식 또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명식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복습해 보시면 참 흥미있고 재밌는 명료 공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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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